바빠? 나 부탁 좀. 어, 그래. 아, 이거 이따 강의실에서 주면 안 될까? 나 지금 교양 수업 가야 되는데 다 들고 가기 힘들어서. 나중에 밥 살게. 그럼, 문제없어. 근데 너 요새 그런 것도 봐? 아, 서양문화사 듣는데 다시 보는 중. 그럼 이따 봐. 그래. 같은 학원 출신이라고 했나? 규리랑? 응. 그럼 재수하면서 하루 종일 학원에 같이 있었겠네? 아마도? 왜? 너 셔틀이었지.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주 몸에 뱉구나? 아, 그렇게 보이나? 아,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. 내 것도 부탁해. 어, 그래.